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역인재 채용기획 확대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대전시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설명회는 1,500여 명의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설명회는 기관 채용 담당자의 라이브 채용설명회와 스타 강사 특강, 모의 면접 시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